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지금 뭐하는데? 어? 뭐해? 이거 청소가 이거 안 드러내놔 아 미끄럼틀도 치워야 된다 뭐하고? 미끄럼틀 치울 거라고 알았다 이거 지금 뭐하는데? 미끄럼틀 치울 거라니까? 그럼 청소를 한다면 미끄럼틀을 일단 치운다고 그거 어디 치우면 좋겠노? 나 이거를 밖으로 뺀다는 말인가 뭐 어떻게 한다고? 뭐 말을 해라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뭐 판단했을 거 아니다 니 무슨 판단 니가? 하 난 지금 판단해서 다 얘기해야 되나 뭐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밖으로 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 치운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치운다는 거지? 아니 내가 어? 내 애들 오니까 이거 비좁자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라 미끄럼틀 치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뭐가 있냐고 당연한 거야 뜬금없이 그런틀 치운다고 하니까 안 그러나 안 뜬금 없는 건 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뭐 얘기를 하길래 했나 뭐 안 뜬금 없는 건 뭔데 다 분리해서 내놔야 될 거 아이가 너 뭐라 했나 아 그냥 불만이 있는 얼굴로 보길래 phym ii ii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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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재밌다 근데 재밌다 이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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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끝으로 가만 엄마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해 하나 둘 셋 점프 위험하다.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. 미끄러워서 안 되겠다. 빨리 해라. 아니 맨날 청소한다면서. 이게 이럽나? 이게 청소한 거 같아. 이거 둘 거야. 이쪽으로 둘 거라고? 어이야야야야야. 아, 그냥 내가 할 건데. 잡으면 되지? 예. 고춧가루